에잉! 김어리잉! 아! W 쿨이어가지고 너무 아까운데? 재밌어! 세일러! 좋아요! 아! 아니 야! 씨발! 언제 4데스 박았냐? 아! 이거 정말 안 좋은데? 나가! 이 개새끼야! 나가! 하지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무슨 뚜펜한텐 솔킬 따위냐? 아! 왜 전멸 난 쏘고 죽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제재를 불 써버리네? 하지 말잖아 오늘 올려야 돼 내가 첫판부터 져가지고 아... 어? 재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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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2렙차 나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 렙차가 와... 아니 저런 망하는데 또? 아 뭐 술이 안 깼다 이러고 있어 진짜 싸대기 마름네 무슨 목요일 오후 3시에 술을 쳐먹어 계속 개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 베인이어도 저 성장 속도면은 안 돼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네이스 10분의 상대 정글보다 킬 관여율 높으면 만원 야야야 그거 못닐 것 같은데? 네이스 어 네이스 오케이 아... 아주 뜻밖의 수확을 야 너 뭐해? 미포 공을 다 지지면 어떡해 넌 있어 빨리 아... 아... 씨... 이발 아... 월라프 ㅈ빡 새끼 언딜 런치네 넌 딱대이 새끼야 아... 아니 넌 왜 그러냐? ㅈ됐다 아니 스톤 왜 이렇게 길어? 린탑인데 딜을 이렇게 달아? 얘들아 뭐해! 봐보들아 어휴... 아 보충 아아 스크랩... 아 진짜 다 뚜벅인데 진짜 방송 시청이 더 중요함 11시 퇴근 딱 내 그 크로카스 모으라 쟤 얘네 또 왜 뚫힐 따위냐 아 나 그냥 나도 죽겜할까 씨발 마스 찍어서 뭐하냐 근데 내가 나도 근데 마스 올라가려고 하는 새끼들 존나 떨고 있거든 씨발 조커가 이래서 조커가 됐구나 사람이 문제야 씨발 나이스 아 케일아 그만 죽어 나 오늘 언제 이기냐 진짜 울 것 같아 씨발 게임하다가 다 떨쳐먹고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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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소리 있나면 나 진짜 울 것 같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많은 고맙습니다 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 리이이이 meaning olved CoVnehmer 아, 간사해요. 아, 그만주고 페이라. 진짜 너무한다. 이거 맘 있는 거니. 아니, 뭐한테 건 거야? 뭐, 뭐 건 거야? 왜? 아니, 얘 뭐해? 왜 안 와? 아, 왜 안 오는 거야? 진짜, 아니. 오라고, 케이라! 제발! 아, 일찍어야지, 씨X. 지금 와서 뭐 할래? 다 밀렀는데. 아, 일찍 해야지. 내가 정면이 밀려. 뭐야? 으! 아, 아이, 씨X. 잡아줘. 어? 어? 정이익스. 아, 아이구. 어떡하다. 뭐냐? 어? 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오, 쉣! 외물이 뭐야? 아, 간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개새끼가 어디를. 네, 이스. 아이구. 감사합니다. 모이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짜, 나. 엑소에 미치지 말고, 엑소에 미치지 말고. 엑소에 미치지 말고, 엑소에도 하지 말고. 잘하기만 하라고. 크크크, 디유히히후. 아 까비 까비 깨비 아 이거 줌뿍 시작했어야 됐다 너무 오만이었다 너무 팀이 유리하니까 예시즌 사실 힘든데 좀 레이스 잘했다 잘했다 이거 4대5였는데 거의 3대5였지 거의 아마? 나도 근데 명품 하나씩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고 싶었어 7대5 아이고 뭐야 기합 아이고 악질 님 만원 얼마전에 게임 시작한 브런즈인 야 더 크게 하라고 아니 어찌됐든 거기에요 아휴 맞어 만족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냥 다이아 마무리하자 씨발 패배자 같은 마인드를 집어치워 그냥 이 씨발로 맺게임을 쥐어치우고 싶어요 그냥 난 패배자야 씨발 난 루저라고 끝났어 씨발 다이아로 마무리할거야 못 올라가 너네 나랑 다이아로 마무리하자 라이아 씨 다 이렇게 만들었다 다싹 죽일거야 이거 이거 해 해 해 하라고 이 개새끼야 뭐해 뭐해 이 씨발라마 아니 한길 태워야지 거기 왜 들어갔니 너? 빼 빼 빼 빼 왜 안 빼 아 왜 안써 왜 아 왜 안써 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 확산해 줍니다 어후 저기 미쳐낼게 됐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참 치고보니 길다 음 음 음 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테일이 370 들어가는거 같애 2인치분 부잉 퀘 해주세여 스펙 아 스페ину 모르네 и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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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죽같애 언제 이겨? 과연 목에 폭탄목걸이가 있다면 이따위 플레이를 할 수 있었을까? 죽여! 터트려! 살고싶지 않으니까 빨리 터트려, 씨발 죽여라 어진아 얼른 터트려 친구야 손을 잡은건데 치군 좋은데 앜앜앜하 함래 마스터 출신 근대 원딜으로 보게 될기 진짠 지완이는 곱갱이 나왔네 크크크크크 지원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한 번 더 화이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타이빙 아이고 아깝다 어? 진짜 비였네? 맛있다. 안 돼! 하나 터졌다 하나 쇼진 잭스 캐리 나오나? 어? 바론은 바론인데 피합 넣고 가자니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워이게 잘려가지고 아쉽네 지하니 형 윙크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님들 2분 이기시겠쇼? 저도 돼요 이렇게 게임하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네이스 일진한테 맞고 줄이는 거 같네 네이스 네이스 어 이이 아 에이스 아 왜 들어왔어 괜찮아요 이득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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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루 놀아도 수능가서 잘 할 수 있지 어 좋겠다 이거 취소 안됐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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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즐거웠어 아 시가해 나 점도 어떻게 울리냐 진짜 아 시가해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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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